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. 주부들은 이맘때부터 설 차례상에 얼마를 써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. 올해 차례상 예상 비용과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는지, 또 언제 사야 저렴한지 서윤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설을 앞둔 전통시장.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얼마가 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.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의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는 전통시장 기준 2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설보다 1.2% 낮은 금액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생산량 감소로 무 가격이 지난해 보다 136% 뛰는 등 채소류와 수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쌀 가격은 내려갔습니다. 또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사면 대형 유통업체보다 약 8만 6천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통시장 내 정육점은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포장비가 좀 절감되기 때문에요. 특산물 그리고 나물류 등을 포함해서 올 설 차례상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게 더 저렴하겠습니다. 공사는 최근 10년 동안 성수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과일류는 설 10일 전부터 8일 전 사이에, 채소류와 축산물은 설 7일 전부터 5일 전 사이에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